투자 야옹이 왜 이러고 있는거야? 왜? 엄두한 야옹 왜에에에에에에에에 왜 그러고 있는거야? 왜 그러고 있는거야? 그니까 왜 쳐다보는거야? 몰라 잘 잡고 있어라잉? 나 간다잉? 이런건가? 어 여우언니 예쁘다 그렇지 그렇지 옳지 여우가 하지 말라고 살네 그럼 솜송이 여기 하지 말래 그럴 땐 요렇게 아예 예쁘다 부드럽게 만져주세요 옳지 부드럽게 부드럽게 옳지 옳지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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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솜이가 자면 사과치기 시작하는 여우 여우야 뜯어먹으면 안 돼 뭐해 예! 예! 탱이가 놀고 있었는데 여우가 뺏어갔어 탱이가 놀고 있었는데 여우가 뺏어갔어 혼났어 하지만 우리 여우 지지 않는다 결국 뺏어간다 여우가 이겼다 승리자의 표정 어 일부러 도발하려고 주변을 좋아서 또 모든 것을 보냈다가 그녀의 쓰레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섬섬, 여우 이렇게 예쁘다 예쁘다 해주세요. 옳지? 우와, 여우랑 놀아요. 우와, 여우랑 놀자. 여우, 섬섬 예뻐져서 고마워. 아이고, 우리 여우. 섬섬한테 기댄다. 야우야.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새침대기 댕청댕청 시바견 고미탱이 여우 시바견 고미탱이 지식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바. 안녕하십니까